남극과 북극계의 얼음이 관측일에 처음으로 동시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방송 CNN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월트마이어 연구원이 10월 초 이후 남극과 북극 얼음량의 처음으로 동시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극의 얼음량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매해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그동안 기후변화 가설을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마이어 연구원은 남극에서 얼음이 줄어드는 현상이 북극에서처럼 지속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극의 얼음이 계속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